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루쿠트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에 이슈도 많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2가지 이슈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물 가격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40.7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글로벌 에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식량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물가 그리고 가게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대비책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곡물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참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일단 2월달 세계 식량기구죠. FAO에서 발표한 지수가 있습니다. 식량 가격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140.7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달 지수가 135.4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3.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대비로는 24%가 올라갈 만큼 상승이 좀 가파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집계된 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마 그 가격 수치는 좀 더 높이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밀, 옥수수, 대두 이런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지금 변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소맥 같은 거 밀가루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밀가루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에 지금 4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56%를 상승할 만큼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량의 한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 대비로 해서 25% 전후의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곡물에 대한 가격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같이 나오면서 곡물 상승세나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이제 곡물 수급이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곡물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도 지금 일부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모든 곡물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밀가루 가격에 대한 안정세, 그 다음에 그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의 가격 안정세를 위한 제도를 지금 마련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몰도바 같은 경우도 곡물 수출을 1TC 중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곡물 수입국이긴 한데 지금 과거에 이제 곡물 이렇게 공급 부족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정치적으로 불안했었던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동이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는 그런 대규모 시위 사태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원인은 러시아에서 밀 수출이 상당 흉작이 되면서 수출이 많이 줄었다라는 게 그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2007년, 2008년 호주에서 흉작이 났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는 40여 개 국가에서 시위가 발생할 만큼 이렇게 이제 곡물 가격이 출렁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정치적인 불안감도 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태는 뭐 심각합니다. 뭐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주가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걱정이고 이게 아마 이제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이런 식품업체들은 당연히 가격 올릴 것이고 이게 또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 복잡한 양상들이 계속 펼쳐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물가가, 원자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단순하게 곡물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WTI나 블렌트가 130달러를 찍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경기는 조금 침체를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가 지금 다시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월달 소비자 물가가 이제 4%대를 이제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3.7%를 기록을 했는데 뭐 5개월 연속 이제 3%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3월달에는 아마 4% 넘어갈 것 같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원자재 관련 쪽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곡물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합 사료나 아니면 비료 관련 사업 두 개 사업 쪽으로는 여전히 단기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원자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철금속 쪽으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원자재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